도니콘이 형들과 함께 아이돌룸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그래서 오늘 귀여움, 상큼 발랄, 그 다음에 우리 도니콘이 형이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지금 A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. 그만! 감사합니다. 슈퍼 토크 컴퓨터가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 재민이는 그각의 입맛 투유자라는 키워드가 떴네. 뭘 먹고 달리길래 그각의 입맛이라는 키워드가 떴지? 그게 뭐야? 중간이 없습니다. 중간이 뭔 말이야? 그냥 무조건 매운 건 진짜 완전 맵고 단 거 완전 달고 그런 거예요. 저는 태어나서 건강에 안 좋게 먹어요. 고수를 이렇게 받아온 사람 처음 봤어요. 고수에다 면을 말아서 먹는 느낌. 왜? 고수를 그만큼 많이 먹어요. 저 고수 진짜 좋아하거든요. 연 반 고수 반이에요. 그 정도예요? 옛날에 요리해줄 때 맛탕? 고구마. 재민이 형 맞아요. 재민이 형이 요리 저희한테 되게 자주 하는데 진짜 요리 과정을 봤는데 설탕을 그냥 진짜 진짜 약간 뭐 해야 되지? 한 뿔에 막 이렇게 그리고 소고기 덮밥을 해줬는데 소금을 먹는 줄 알았어요. 체질적으로 재민이가 좀 특이한 체질이긴 하네. 야 그래서 우리 재민이가 직접 먹는 음식들을 한번 가져와봐. 제민이 음식들 자 음식 주워 세팅 자 1번은 사약 아메리카노라고 사약 아메리카노라고 사약 아메리카노라고 사약 아메리카노라고 샷이 많이 들어가는다고 먹어볼게 잠깐만 향만 향 코트 맡아봐요. 아 뜨다. 진짜요? 궁금하다. 너무 쓰다. 너무 써요. 너무 써요. 너무 써요. 이거 좀 쓰다. 이거 좀 쓰다. 너무 써. 탄내는 안 돼요? 근데 이거 딱 탄내. 정확하네. 근데 저렇게 먹는다고? 이게 확실히 정신이 확 들어요. 너무 써. 정신 들지 나도. 몸이 부끄러워. 약간 아스팔트 갈가먹는 느낌인데. 그렇지. 아 딱 이 정도가 딱 좋다고 합니다. 이게? 텐션. 이게 샷 8잔이래. 우와. 맨날 텐션 먹었는데. 재민이가 이렇게 해서 하루에 6잔 먹는데요. 응. 와 이거를? 근데 잠은 잘 잤 또. 이거 타고났다. 이건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당도가 100이래. 아 당도 100? 와 당도 100 진짜 심각해요. 아 진짜? 아 너무 달아. 아 너무 달아. 에이 이빨 꺼워. 근데 저는 이 버블티 말고도 다른 종류의 제품들을 다 당도 100으로 먹어. 왜 당도 100으로 먹어? 아니 미지근하게 먹어도 되잖아. 한 50 정도만 해도. 근데 항상 시켜 먹을 땐 다 당도 100으로 먹어. 뭐지? 뭐지? 뭐지?